일론 머스크는 종종 고집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할 수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기꺼이 거칠게 몰아붙일 수 있었다. 이런 완고함은 몇 번의 실패와 더불어 그의 성공을 만들어낸 슈퍼 파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고 하였다. 바로 일론 머스크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월터 아이작슨이 지은 일론 머스크 전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월터 아이작슨은 유명한 전기 전문 작가로서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2년 넘게 일론 머스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그의 가족, 친구, 동료 및 조언자들 130여 명을 만나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모습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7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었고요. 올해 제가 읽은 책 중 가장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어떻게 돈을 벌었고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꼭 무협지나 영웅의 서사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처음에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책에 푹 빠져들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책을 읽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성공에 기여한 특징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의 내용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테슬라 스페이스X를 성공시켜서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밀 탑3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구문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AI가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에 관해서도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정말 큰 인사이트를 안겨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 프로로그 장대한 퀘스트의 시작 일론 머스크의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버락 오바마는 해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예전에 누군가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으며 산다고. 어쩌면 나의 특정한 결함도 거기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은 오랜 세월 아버지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일론 머스크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일론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론의 기분은 밝음과 어두움, 강렬함과 얼빠짐, 세심함과 무심함을 주기적으로 넘나들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 모드에 빠져들곤 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의 행동 방식은 끊임없이 억누를 필요가 있는 모종의 위험성을 내비쳤다. 일론의 어머니는 그것을 망령이라고 부르며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전 세계 신화 중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사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스타워즈 유형의 영웅이 장대한 퀘스트를 수행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다스베이더가 물려준 악마를 몰아내고 포스의 어두운 면과 싸워야 하는 걸까? 남아공이라는 환경에서 일론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머스크의 첫 번째 부인이자 그의 현존하는 10명의 자녀 중 5명을 낳은 저스틴의 말이다. 아버지가 매번 바보천치 멍청이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다루기 힘든 감정 요소를 드러나게 만드는 내면의 어떤 것이든 차단하려는 게 유일한 반응 아니겠어요? 이 감정 차단 밸브는 그를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가가 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저스틴은 일론은 두려움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두려움을 차단한 사람이라면 기쁨이나 연민 같은 감정도 차단해야 했겠죠?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어린 시절에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는 만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난 그저 그가 성공을 음미하거나 꽃길을 향유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라임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자 머스크의 다른 세 자녀의 어머니인 클레어 부셰의 말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삶은 곧 고통이라는 데에 길들여진 것 같아요. 머스크는 이에 동의한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인생에서 특히 지옥 같은 시기였던 2008년 그러니까 스페이스X 로켓의 처음 세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테슬라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당시 그는 한밤중에 몸부림을 치며 잠에서 깨어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된 탈룰라 라일리에게 아버지가 예전에 입에 담던 끔찍한 말들을 토해내곤 했다. 전에도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라일리의 말이다. 그런 말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이와 관련된 기억을 묻자 머스크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강철빛 눈동자 뒤로 사라지는 듯 보였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라일리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애 같은 말하자면 발달이 멈춰버린 것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이러한 자신의 내면 밖에서 머스크는 때때로 자신을 외계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우라를 발달시켰다. 그가 화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간형 로봇 개발에 대한 열정은 마치 친족을 찾고자 하는 탐색으로 보일 정도다. 그가 어느 날 셔츠를 찍고 배꼽이 없는 배를 드러내며 이행성 출신이 아님을 증명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충격에는 빠지지 않을 것도 같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를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강인하지만 연약한 그 소녀는 결국 장대한 퀘스트에 착수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열정을 키워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했지만 괴팍함 또한 발달시키는 바람에 열정이 가려지기도 했다. 덩치는 큰데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는데 약간 서툰 그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곰처럼 성큼성큼 걷곤 했고 춤을 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로봇에게 배운 것 같은 지그춤을 주곤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다운 확신으로 인간의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우주를 가늠하며 지구를 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곤 했다. 처음에 나는 그런 모든 것이 대부분 역할극이나 조직의 결속을 위한 격려성 연설 또는 한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너무 많이 읽은 어른아이가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할 만한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더욱 빈번히 접하면서 점차 나는 그의 사명감이 그를 이끄는 원동력의 일부라고 믿게 되었다.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물려받은 유산과 혈통은 그의 뇌 배선과 아우러져 때때로 그를 냉담하게도 충동적이게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리스크에 대한 극도로 높은 수준의 내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계산할 수도 있었고 열정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었다. 일론은 리스크 그 자체를 원합니다. 페이팔 초창기에 머스크의 파트너로 일했던 피터틸은 말한다. 그는 리스크를 즐기는 듯 합니다. 때로는 정말 리스크에 중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머스크는 태풍이 몰려올 때 가장 강력한 생계를 느끼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폭풍우를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 고유함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지요.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디루 잭슨이 한 말이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과 연애양 측면에서 폭풍과 드라마를 끌어당기는 힘. 때로는 갈망을 발달시켰다. 그는 위기나 데드라인, 할 일의 폭증과 같은 상황에서 번성했다. 복잡하고 난해한 도전에 직면하면 그로 인한 긴장으로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심지어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그에게 활력도 불어넣었다. 형은 드라마를 끄는 자석과 같아요. 김벌이 말한다. 드라마가 그의 강박이자 삶의 주제입니다. 예전에 내가 스티브 잡스에 관해 취재하던 당시 그의 파트너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꼭 그렇게 비열하게, 꼭 그렇게 거칠고 잔인하게, 꼭 그렇게 매번 드라마틱하게 굴어야 했을까? 인터뷰 말미에 해당 질문과 관련해 본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묻자 워즈니악은 만약 자신이 애플을 경영했더라면 그보다는 좀 더 온화하게 처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원 모두를 가족처럼 대했을 것이고 직결로 해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후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애플을 경영했더라면 베킨토씨 같은 것은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022년 초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으며 머스크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충동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래도 사고방식을 위기모드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한 말이다. 대략 지난 14년 동안 위기모드로 살아왔거든요. 아니 거의 평생을 그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것은 새해 결심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을 담은 말이었다. 그런 맹세를 했음에도 그는 세계 최상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의 4월 그는 오라크리 설립자이자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던 레리 앨리슨이 하와이 저택으로 은밀히 날아갔다. 그의 비공식 여자친구 배우 나타샤 바셋도 동행했다. 당시 그는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태였지만 하와이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의 타고난 천성은 완전한 통제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적대적 입찰을 통해 트위터를 완전히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후 그는 벤쿠버로 날아가 그라임스를 만났고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새벽 5시까지 새로 출시된 엘든링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게임을 마친 후 그는 계획의 방아쇠를 당겨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인수 제안을 넣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지난 세월 어둠에 갇히거나 위험을 느낄 때마다 머스크에게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악몽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런 그가 이제 놀이터를 소유할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 프로로그가 상당히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된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어야 안정감을 갖는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론 머스크의 성공 요인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은 1. 하드코어입니다. 즉 하드코어 올인 모드인데요. 건물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일하는 것이고요. 밤새도록 일하는 그의 모습에 직원들도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트위터 인수 때도 동일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경력 초기부터 머스크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경멸하는 까다로운 경영자였다. 집투와 이후의 모든 회사에서 그는 휴가도 없이 하루 종일 그리고 종종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였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일하기를 기대했다. 그의 유일한 관용은 격렬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허용하는 것뿐이었다. 머스크는 때때로 다른 엔지니어들의 퇴근 이후 그들이 작업하던 코드를 가져와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공감 유전자가 약했던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바로잡는 것, 즉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멍청한 코드를 고쳐주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스포츠팀의 주장이나 친구들의 리더가 되어본 적이 없었고 동지예에 대한 본능도 부족했다. 스티브 잡수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위협을 달성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의 일은 팀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후 그가 스페이스X의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그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스타일의 상사인데 이러한 하드코어로 일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많은 기업을 성공에 이르게 한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드코어모어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촉박한 데드라인 설정을 해서 폭풍 몰입을 하는 것인데요. 당시 머스크의 경영전술 중 하나는 미쳤다고 할 만큼 촉박한 마감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동료들을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1999년 가을 그는 추수감사절 주말에 엑스닷컴을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미친 마감기한의 발표를 놓고 한 엔지니어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후 추수감사절까지 몇 주 동안 머스크는 매일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초조한 광기에 사로잡힌 채 사무실을 배회했고 밤에는 댁에 퇴근하지 않고 책상 밑에서 잠을 잤다. 그의 이런 행동은 추수감사절 당일까지 이어졌다. 추수감사절 새벽 2시에 퇴근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오전 11시에 다시 회사로 와달라는 머스크의 전화를 받았다. 다른 엔지니어가 밤새 일한 탓에 더 이상 추진력을 완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갔어요. 라고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극적인 효과와 분노를 일으켰지만 성공도 가져왔다. 그 주말에 제품이 출시되자 모든 임직원이 근처 ATM으로 몰려가 머스크가 엑스닷컴의 직불 카드를 기계에 넣는 장면을 지켜봤다. 차르륵 소리에 이어 현금이 밀려나왔고 팀원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연휴 다음 날이 상품의 발표일이고 추석 전날 새벽 2시에 퇴근한 사람을 추석 당일 11시에 다시 또 출근하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말 분노를 일으킬만한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의 작업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촉박한 기한을 설정하고 밤을 새면서 하드코어싱으로 일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성공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인위적이고 비현실적인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24시간 연중무유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광적으로 몰아붙이는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머스크는 현실을 왜곡해서 자신의 비전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할 때 실적보다는 테슬라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현실을 왜곡해서 자신의 비전으로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게 하는지 약간 의심이 들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맞나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테슬라의 실적을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성공 요인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제1원리의 사고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러시아인들에게 중고 로켓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비싼 가격에 팔려고 했고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만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대담한 모험으로 개인적으로 로켓을 제작해 인공위성과 인간을 궤도에 올리고 궁극적으로 화성과 그 너머로 보내자는 계획이었다. 나는 화가 많이 났지만 원래 그런 식으로 화가 나면 문제를 다시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지요. 머스크는 러시아인들이 바다 나래였던 터무니없는 가격을 곱씹으면서 제1원리에 입각한 사고를 동원해 그 상황에 대한 기본 물리학을 파고들었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나갔다. 즉 제1원리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경험적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위기나 어떤 개선사항에 닫혔을 때는 항상 이 제1원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1원리가 아닌 것은 무조건 의심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완제품이 기본 재료비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계산하는 바보 지수를 개발했다. 제품의 바보 지수가 높으면 보다 효율적인 제조기술을 고안하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책 내용에서는 나오는데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품들이 일반적인 부품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을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비용을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뜨려서 원가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 성공의 두 번째 요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1원리의 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켓의 부품은 군과 나사에서 요구하는 수백 가지 사항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로 요구사항을 언급할 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누가 그 요구사항을 만들었나요?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나 법무당국이라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해당 요구사항을 만든 실제 인물의 이름까지 되라고 우겼다. 엔진이나 연료탱크의 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머스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묶어냈어요. 보잉 출신으로 스페이스X의 발사 및 테스트 담당 부사장이 된 팀 부자는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방 규격 표준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곤 했죠. 그러면 그는 누가 그렇게 명시했죠? 왜 그게 합리적이죠? 라고 대묻곤 했어요. 그는 모든 요구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취급하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변경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물리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들 뿐이었다. 그래서 제1원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 외에는 다 의심하고 개선하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고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규칙을 어기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침이었고 성공으로 이끄는 원인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책을 읽든 유튜브를 만들든 여러 가지 작업 방식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점이 없나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 과정에서 시간 손실이 있는 작업 프로세스가 없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일론 머스크의 성공 요인 세 번째는 실패를 통해 배워라입니다. 머스크는 설계에 반복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로켓과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 테스트하고 날려버리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식으로 마침내 제대로 된 게 나올 때까지 반복했다. 빠르게 움직이고 날려버리고 반복하라. 밀러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얼마나 잘 피하느냐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빨리 파악해서 해결하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버전의 엔진을 여러 다양한 조건에서 몇 시간 동안 시험 발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1년의 국방 규격 표준이 있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드는 접근 방식이었지요. 팀 부자의 설명이다. 일론은 그저 엔진 하나를 만들어서 테스트 스탠드에서 불을 붙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동하면 로켓에 장착해 날려보자는 거였지요.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었고 머스크는 기꺼이 규칙을 어기는 성향이었기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었다. 부자와 밀러는 엔진이 고장 날 때까지 밀어붙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곤 했다. 이것도 성공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서 뽑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하면서 오류를 개선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든 스페이스X든 급격하게 성공을 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기꺼이 날려버려라. 이게 일론 머스크의 일하는 패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례랑 인상 깊었던 구절들이 계속 나오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애플과 테슬라 단 두 기업의 이사회에만 참여했으며 잡스 그리고 머스크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강박장애의 바람직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강박장애는 그들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박적으로 매달려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기에 하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머스크는 잡스와 달리 그러한 집착을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뿐 아니라 근본적인 과학과 공학, 제조에도 적용했다는 점이다. 앨리스는 말한다. 잡스는 개념과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잡아 나가면서 제조는 아웃소싱에 의존했지만 머스크는 제조와 재료는 물론이고 거대한 공장까지 직접 떠맡았지요. 잡스는 매일 애플이 디자인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반면 머스크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립 라인을 둘러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자동차 설계에 따르는 두뇌의 부담은 공장 설계에 따르는 그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머스크의 말이었다. 그래서 제가 머스크가 좀 대단한 게 최근에 성공한 기업들은 다 소프트웨어 위주로 회사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에 기반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우주여행하는 로켓이 나오고 다른 행성에 가서 살고 로보트도 나오고 그랬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발달이 너무 더디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쪽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공 요인 1. 하드코어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자 개념 중 하나는 매우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하드코어였다. 그는 집투를 창업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직장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고 거의 30년 후 트위터의 육성 문화를 뒤엎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 모델S의 생산 라인이 늘어날 무렵 그는 직원들에게 울트라 하드코어라는 제목의 전형적인 이메일을 발송해 자신의 신조를 설명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을 혁신하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 여인이 제1원리에 기반한 사고가 또 나옵니다. 2013년 머스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참으로 대담했다. 전 세계 모든 배터리 공장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거대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엉뚱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였지요.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배터리 전문가 제이비 스트로벨은 말한다. 공산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머스크에게 이것은 제1원리의 문제였다. 모델S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약 10%를 사용하고 있었다. 테슬라가 구상 중인 새로운 모델 즉 모델X라는 SUV와 모델3가 될 대중시장용 세단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배터리가 필요했다. 스트로벨의 말을 들어보자. 그렇게 처음에는 과시용 제안처럼 보이던 문제가 와 이거 사실은 뭔가 독특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재미나고 익살스러운 브레인스토밍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미래에 당연하게 벌어질 일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미리 한 것입니다. 리튬 광산을 사가지고 재련하는 것도 이제 직접 하잖아요. 이것도 미래에 대한 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그것도 미래에 자동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픈 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인 데미스 허사비스를 만난 머스크는 경쟁심을 숨기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모던한 런던 사무실에는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해 후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논문인 컴퓨팅 기회와 지능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논문에서 튜링은 인간을 오늘날의 chet-gpt와 유사한 기계와 경쟁시키는 이미테이션 게임을 제안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인간과 기계의 반응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썼다. 튜링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허사비스는 인공일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신경망을 설계하는 빈마인드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다. 다시 말해 인간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일론과 나는 만나자마자 서로 죽이 잘 맞았고 얼마 후에 나는 그의 로켓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허사비스의 말이다. 조립 라인이 훤히 내다보이는 군의 식당에 앉아 머스크는 자신이 화성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는 이유가 세계대전이나 소행성 충돌 등으로 문명의 붕괴 위가 닥치는 경우 인간의 일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귀를 기울이던 허사비스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공지능을 거론했다. 기계가 초지능을 갖게 되어 유한하고 미력한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을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거의 1분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겨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그런 무화지경은 시간 동안 여러 다양한 요인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에 관한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고 그는 말한다. 머스크는 AI의 위험성에 대한 허사비스의 우려가 오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고 딥마인드가 하는 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기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허사비스와 대화를 나누고 몇 주 후 머스크는 구글의 레디페이지에게 딥마인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두 사람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머스크는 종종 페이지의 펠로엘토 자택에 머물곤 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은 둘이 밤늦게까지 대화하는 날이면 머스크가 거의 강박적으로 제기하는 주제가 되었다. 페이지는 이를 무시했다. 2013년 나파밸리에서 열린 머스크의 생일 파티에서 두 사람은 루크 노색과 리드호프먼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머스크는 우리가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하여 우리 종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멸종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지는 반발했다. 언젠가 기계가 지능 수준, 심지어 의식 수준에서까지 인간을 능가하게 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 그의 반론이었다. 진화의 다음 단계일 뿐이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소중한 불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페이지는 그런 정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식이 기계에 복제될 수 있다면 그 역시 인간의 의식만큼 소중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식을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는 머스크가 자신의 종만 편향적으로 우월시하는 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음 맞아요. 나는 친인간적이요. 라고 답했다. 나는 정말로 인류를 좋아한다오. 친구. 이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대화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기계로 의식이 되거나 기계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게 돼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기계가 우리 인류의 다음 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당하긴 한데 이런 미래가 진짜 올까요? 머스크는 이어서 소프트웨어 기업가이자 스포츠카 에오가이며 생존주의자인 샘물트먼을 만났다. 세련된 겉모습 뒤에 머스크와 같은 강렬함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헬로엘트에서 가진 조촐한 전역식자 자리에서 울트먼과 머스크는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름은 오픈 AI로 정했다. 이 연구소의 방침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점점 확대되는 구글의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틸과 호프먼은 머스크의 기금 마련에 동참했다. 우리는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 리눅스 버전의 AI 같은 것을 만들고 싶었지요. 머스크는 말한다. AI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그 감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들의 전역식사 자리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사항도 논의되었다. 대기업들이 통제하는 소수의 AI 시스템과 독립적인 다수의 시스템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할 것인가. 그들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경쟁적인 다수의 시스템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악의적인 행위자를 막는 것처럼 다수의 독립적인 AI봇들이 모여 나쁜 봇을 막게 될 터였다. 머스크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오픈 AI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AI의 오용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가 와이버드의 스티븐 레비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머스크와 올트먼이 상세하게 논의한 한 가지 목표는 이른바 AI 정렬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개념은 2023년 오픈 AI가 챗GPT라는 챗봇을 출시한 후 뜨거운 화재로 떠올랐다. 이것의 목표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신의 소설 속 로봇이 인류를 해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한 것처럼 AI 시스템을 설계자의 의도나 관심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간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렬하는 것이었다.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온 하를 생각해보라. 비쳐 날뛰며 자신을 창조한 인간들과 맞서 싸우던 그 인공지능 컴퓨터 말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안정정치를 설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한은 우리 중 누가 가져야 하는가 머스크는 봇을 인간과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AI 정렬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봇은 제멋대로 굴며 스스로의 목표와 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의지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기 위해 그가 창업하는 회사인 류럴링크의 설립 근거 중 하나였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 분야의 성공은 봇이 학습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실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당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매일 수백만 프레임의 비디오로 수집하던 테슬라가 그러한 데이터의 보고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테슬라가 전세계 그 어떤 회사보다 더 많은 실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그가 한 말이다.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된 또 다른 데이터의 보고는 2023년 기존 매일 5억 개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던 트위터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나중에야 트위터가 AI에 필요한 데이터의 보고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은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럴링크 인간을 닮은 로봇인 옵티머스 수백만 개의 영상으로 인공신경망을 훈련시켜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또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는 데에 집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국 머스크는 인공일반지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X.AI라는 새로운 챗봇 회사를 설립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회사에 인공지능 역량을 구축하겠다는 머스크의 결심은 2018년 오픈 AI와 결별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구글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오픈 AI를 테슬라에 통합해야 한다고 올투먼을 설득하려 했었지만 오픈 AI팀은 이를 거부했다. 올투먼은 연구소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영리 부서를 신설했다. 그래서 머스크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개발할 라이벌 AI팀을 구축해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네바다와 프리몬트의 생산량을 급증시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는 오픈 AI에서 딥러닝민 컴퓨터 비전 전문가 안드레이 카파시를 빼내와 테슬라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끌게 했다. 우리는 테슬라가 AI 회사가 될 것이며 같은 인재를 두고 우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올투먼은 말한다. 우리 팀원 중 일부는 화를 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올투먼은 2023년 머스크 밑에서 일하다가 지친 카파시를 다시 데려오면서 상황을 반전시켰다. 최근에 챗GPT의 등장으로 AI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AI의 시발점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 배가 아파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에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네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다시 제1원리에 기반한 사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말한다. 모든 요구사항은 다소 잘못되고 멍청한 것이기에 덜 잘못되고 덜 멍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급적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세부사항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효과를 발휘했다. 예를 들어보자. 네바다의 직원들은 배터리팩을 완성하면 자동차에 꽂는 단자에 작은 플라스틱 캡을 씌웠다. 배터리팩이 프리몬트위 조립 공장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그 플라스틱 캡을 떼어내 폐기했다. 때때로 네바다에서 캡이 다 떨어져 배터리팩의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도 생겼다. 머스크가 캡이 왜 필요한지 물었을 때 단자의 핀이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누가 그런 요구사항을 지정했나요? 그가 물었다. 공장팀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름을 특정하지 못했다. 머스크는 그럼 삭제하세요 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지시에 따랐고 캡이 없어도 핀이 구부러지는 문제 따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여기도 제1원리가 아니면 의심하고 필요 없으면 없애라는 원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머스크의 생산 알고리즘입니다. 테슬라에서든 스페이스X에서든 머스크가 주도하는 생산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가 주문처럼 되풀이의 읍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의 알고리즘 즉 재반 문제 해결의 절차 및 방법은 네바다와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량을 급격히 증대하는 과정에서 그가 얻은 교훈에 따라 형성된 것이었다. 그의 중역들은 때때로 마치 신부를 따라 기도문을 읍조리듯 입술을 움직여 그 개명들을 입에 담는다. 머스크는 말한다. 내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들 하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짜증날 정도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머스크의 알고리즘에는 다섯 가지 개명이 있다. 1.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요구사항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 법무당국이나 안전당국과 같은 부서에서 나온 요구사항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해당 요구사항을 만든 실제 인물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나의 요구사항에도 항상 의문을 제기하라. 그런 후 그 요구사항을 덜 멍청하게 받들어라. 2. 부품이든 프로세스든 가능한 한 최대한 제거하라. 나중에 다시 추가해야 할 수도 있다. 사실 10% 이상 다시 추가하지 않게 된다면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3. 단순화하고 최적화하라. 이는 2단계 이후에 수행해야 할 과정이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품이나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이다. 4. 속도를 높여 주기를 단축하라. 어떤 프로세스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앞의 세 단계를 수행한 이후에 수행해야 한다. 테슬라 공장에서 나는 특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이후에야. 비로소 애초에 제거해야 했던 것임을 깨닫는 실수를 저질렀다. 5. 자동화하라. 이는 마지막 단계에 해야 할 작업이다. 네바다와 프리몬트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모든 단계를 자동화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품과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버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이 알고리즘은 때로 몇 가지 부수사항을 수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모든 기술 관리자는 실무 경험을 갖춰야 한다. 에컨대 소프트웨어 팀 관리자는 업무 시간의 20% 이상을 코딩에 할애해야 하고 태양광 지붕 관리자는 일정 시간 이상 지붕에 올라가 설치 작업을 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타지 못하는 기병 대장이나 칼을 쓸 줄 모르는 장군과 같아진다. 동시에는 위험하다. 서로가 서로의 일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료를 내다버리고 싶지 않는 성향도 형성된다. 이는 경계하고 피해야 할 사항이다. 틀려도 괜찮다. 다만 잘못된 것을 옳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팀원에게 부탁하지 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영진을 만나려 하지 마라. 경영진 바로 아래 직급의 간부 또는 당신의 두 직급이 관리자부터 만나서 해결책을 강구하라. 직원을 채용할 때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를 바꾸려면 뇌의식이 필요하다. 광적인 긴박감이 우리의 운영 원칙이다. 유일한 규칙은 물리법칙에 따른 것들 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권장사항이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에 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I 데이 때 발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발표하기 전에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80장은 로봇 택시에 관한 얘기인데요. 로봇 택시를 만들 것이고 2만 5천 달러짜리 자동차도 같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로봇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적인 싼 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의 전기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테슬라의 주주이신 분들은 이 책을 무조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회사의 경영자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주주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영상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 추석 연휴 기간 모두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